이 사람 내게 묶어버리게 헤야 헤야 바람이 헤야 나 좀 예쁘게 사랑 좀 미쳐라 이 사람 내게 묶어버리게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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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따라 나 좀 예쁘게 사랑 좀 미쳐라 이 사람 내게 묶어버리게 헤야 헤야 바람이 헤야 나 좀 예쁘게 사랑 좀 미쳐라 이 사람 내게 묶어버리게 잘해요 경례 잘했어요 사실은요 뒤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나서 어땠긴 했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오늘 오늘 손님들은 다 피아버라 못갔나고 일하라고 여기 뭐냐 노래 잘했어요 요번에 있잖아 우리도 강대고 거기에서의 척살이 좀 힘들걸나 어머나 뭐 드릴까요 여기 드릴까요 만하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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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니가 여기까지 야 지집야 네? 이리로 와 네 지금 여기서 저것들이 하고 너는 여기서 니가 나와서 노래하면 니가 주인공이오 하나요? 어머나 고마워 사무니 서비스였다 나도 하나에 만원을 팔아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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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이렇게